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토크 오늘은 오랜만에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 그것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 사주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장명이에요. 이름이라는 것도 사주를 알아야 장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명학이라는 것도 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수십가지의 성명학 이론이 있는데 사주와 관련 없는 성명학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주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수리성명학이라는 이론으로 장명을 하거든요. 10명 중에 8명이니까 80%잖아요. 이분들이 수리성명학으로 장명을 하는데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은 사주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내 이름이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사주가 완벽한 사주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이름에서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준영씨, 그리고 오인혜씨, 그리고 김홍걸씨, 서석준 부총리 네 분의 사주를 분석을 할 건데요. 네 분의 이름풀이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준영씨의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징역 5년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5년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거든요. 예전에 경비교도대라고 해갖고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전투경찰, 의경은 이제 경찰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군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제가 재소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데 5개월 하라 그래도요. 그 사람은 그 5개월 있다가 교도소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5개월도 그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5년을 교도소에서 있어야 된다. 참 진짜 깝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 정준영 씨는 스타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준영 씨의 사주도 예전에 분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준영 씨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 밑에 핵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 정자에 중걸 준자 꽃뿌리 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 기사년 병인월 임자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무시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 이 3주만 봤을 때 어때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주 안에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주를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3주에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원호행을 보면요. 이 자원호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준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한자 이름이 있는데 이 정자는 토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고 준자는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고 꽃뿌리 영자는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주에 사주라는 게 완벽한 사주가 없잖아요. 지금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금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이름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느냐. 금기운이 없으니까 금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주는 거죠. 대법원 임명용 한자가 8천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모든 한자는 모카토금수 오행으로 다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한자는 모카토금수 오행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희자가 빛나리자거든요. 밑에 점 4개가 찍혀있거든요. 이게 브라자란 말이에요. 그럼 빛나리자는 화기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랬을 때 영자가 헤엄칠 영자거든요. 삼수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기운에 해당하는 한자예요. 이렇게 사주를 딱 분석을 해갖고 그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내 이름에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명하는 사람이 사주를 알아야겠죠. 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부족하고 어떤 오행이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신기신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부족한 오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명이라는 것은 사주를 잘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장명소에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사주를 잘 몰라요. 사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장명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성은 이제 토기운에 해당이 되고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갔죠. 화기운에 두 개나 되고 목기운에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금기운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오행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내 이름에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 유경수 여사도 말씀을 드렸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버금중자였어요.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버금중자였는데 언제부턴가 가운데 중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탁글 숫자거든요. 이것도 사람인자가 들어갑니다.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됐어요. 총에 맞아서 비명행사 하셨죠. 정준영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나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람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네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자살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이네씨의 사주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이네씨가 개년, 갑자월, 정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3개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토기운이 없습니다. 토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이네라는 이름을 보면 어질인자하고 은혜의자가 모두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 2개가 들어갔어요.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신이 목화가 용신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화기운 하나 들어가고 목기운 하나 들어가야죠. 그런데 자원의 행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사주에 뭐가 없어요. 토기운이 없으면 일단 없는 오행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토기운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목기운이나 화기운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대운 앞으로 남아있는 대운 중에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대운까지 분석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이름을 작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네스도 어때요? 자원 오행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이네스의 이름을 보면 어질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질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이 어질인자가 이 사람 인자가 부수입니다. 이 어질인자라는 것은 뜻이 좋잖아요. 뜻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띄어낼 준자예요. 이 준자도 뜻이 좋죠.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안 좋다니까요. 따라서 어질인자나 준걸 준자나 뜻이 좋더라도 사람 인자가 들어간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홍걸 씨가 되겠습니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고요. 국회의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비리가 적발이 된다든가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보면 개묘년, 개월, 기미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주만 봤을 때에는 화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화기운도 없고 금기운도 없는데 지금 이 성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이름 두 글자는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우행에 맞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도 사람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면 이분이 잘만 하면 잘만 하면 진짜 잘 나갈 수 있죠. 특히 전라도 같은 데에서는 김홍걸 의원이 자기가 좀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 그랬을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마 잘하면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의 이름을 봤더니 김홍걸 의원도 사람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웅산 폭파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1983년도에 있었거든요. 이 아웅산 폭파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똑똑했던 사람들 그거 최고 똑똑했던 분들이 전부 순국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서석준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수제 천재 소리 듣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비명 행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15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석준 부총리하고 강행이 차관하고 두 분의 두 분의 이름이 모두 사람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석준 부총리를 예를 들어서 이름풀이를 하는데요. 이 서석준 부총리는 38년생이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당시에 사건이 83년도에 났는데 38년생이면 그 당시에 46살이에요. 50도 안 된 40대 중반에 한 나라의 부총리가 됐습니다. 이 분의 경력을 보면 끝내주죠. 고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까지 딱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예전에 이희소 박사가 그랬죠. 경기고등학교 다니다가 딱 그만두더니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3년도 아깝다는 얘기예요.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이 지금도 되는데 3년동안 고등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래갖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46살에 그러니까 부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50대도 아니고 40대 중반에 한 나라의 부총리가 됐습니다. 참 아까운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인년 신유월 기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화기운이 없죠. 그러면 이름의 이름이 지금 성하고 성이 화기운인데 그 이름 한 글자가 또 화기운이 들어갔어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금기운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기운은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되는데 그러면 다른 자리 세 개, 네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기운이 들어갔을까 이것은 좀 의문이고 제 생각에는 그 돌림자 때문에 이 금기운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돌림자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봐도요. 이름이 사람인 자를 썼습니다. 뛰어날 준자를 이름에 넣었어요. 지금 준자가 들어간 이름 중에 이 뛰어날 준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자는요. 거의 다 뛰어날 준자예요. 사람들 이름을 보면. 그런데 서석존 부총리도 뛰어날 준자를 사용했고 이 40대 중반에 한나라의 부총리까지 됐는데 결국은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순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름풀이를 했습니다. 이름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일단은 이름에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 들어가야 된다.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가 내 이름에 내 이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이름에 사람인자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교회의 사주 토크 이름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두면 네 분이 전부 결과가 안 좋은데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징역 5년을 받고 수감이 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분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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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